경기를 또 뛰어야 하니까 우리가. 네. OK? 자, 이게 서키트링인데 내가 피스를 불면 4명에서 동시에 훈련을 진행할 거예요, 진행.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90%까지는 하라고. 100% 하면 좋고. 빠르게, 빠르게, 라운드. 빠르게, 또 태진이도 더 빠르게, 빠르게. 빠르게, 또 태진이도 더 빠르게, 빠르게. 그렇지. 앞에 보면서, 시은아 앞에 보면서. 옆으로 갈 때는 옆에 보고. 앞에 보고, 앞에 보고 시선, 옆으로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5초, 5초, 5초. 앞으로, 그렇지. 그렇지.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남들보다 느는 거야, 열심히 할수록. 앞에, 시선 앞에, 그렇지.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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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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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올라오고, 하나. 시인아 더 빨리, 시인아 더 빨리. 정현, 정현아. 그렇지. 지금 느려, 느려. 더 와야지, 더워. 더, 자, 공격수 빠지잖아, 공격수 빠지잖아. 공격수 나온다, 공격수 나온다. 더, 더, 더. 공격수 빠지잖아, 공격 빠지잖아, 빠지잖아. 자, 공격 올라오고. 자, 공격 빠지잖아, 또 잡으러 와야지, 잡으러 와야지. 빠르게, 빠르게. 들여오고. 앞에 볼 때는 공격. 공격전환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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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할 수 있는 만큼 더, 더 빠르게, 더 빠르게. 더 빠르게, 더. 그렇지. 버텨, 버텨, 버티고, 시인아님도 버티고. 버티고. 자 3분간씩 3분간 자 저기까지 가 저기까지 끝까지 자 태진 일어나서 태진 아니 그냥 또 질 거야? 자 이제 지금 전반전 끝났다고 전반전 고 고 고 여러분들이 골대 중심으로 골대 중심으로 들어가봐 정 코치 차수민이 어떻게 붙이냐면 거의 지금 내가 차수민 강도로 쳐볼게 3주 들어갔어요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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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차수민 강도로 쳐볼게 그렇지 세컨볼 세컨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 강도처럼 킥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강도에 맞춰서 수비를 집중을 하라고 엄청 위협적인데 이렇게 온다고 아 어떡해 그렇지 태진이도 이런 킥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세 명이 이런 킥을 할 수 있다고 오케이 안 보여 그렇지 자 이 킥이 골대 쪽으로 온다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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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은경 박수